요맨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금 떡볶이를 제가 요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마트에서 산 노브레즈 떡볶이에요 네 떡볶이 요리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소스랑 물만 넣고 끓인거에요 그냥 물 300ml 넣고 근데 이제 뭐야 이거를 한 5분 정도 끓이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냥 이렇게 저어주면서 네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리를 방금 대형 버스 그거 대형 1종 교육 받고 와가지고 퇴근하고 바로가서 지금 배가 고프네요 네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집에서 이 수면장 옷을 즐겨 입어서 이해 부탁드립니다 다시 요리 보여드릴게요 냉장보관 하는건데 3,000원인가 4,000원인가 되게 싸요 이마트에서 유통기한도 꽤 길고 맛은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안 먹어봤어요 옆에 계란후라이도 같이 먹으려고 계란후라이도 하고 있습니다 계란후라이도 하고 있습니다 오오오 냉장보가 장난 아닌데 환풍기 좀 틀게요 양파랑 파 같은 거 곁들여서 먹으면 더 맛있다는데 그건 귀찮아서 그냥 계란후라이랑 계란후라이랑 떡볶이 빵 이렇게 먹으려고 해요 계란후라이를 계란후라이랑 계란후라이랑 떡볶이 빵 이렇게 먹으려고 해요 지금 시간이 없다고요 아시겠어요?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아시겠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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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늦는거죠? 아시gee 결과를 정리합니다. 국물을 닦고둑을 사용하여 고구마를 닦고둑을 사용합니다. 고구마를 삶아줍니다. 과연 고구마를 닦고둑을 사용합니다. 과연 고구마를 닦고둑을 사용합니다.